와 개무서워 죽음 개무서워 진짜 잠시만 지도에 보트가 안보여 아 저깄다 아 저 파란색이구나 아 저깄네 보이네 보이네 저깄다 저깄다 발견했어 좋아 좋아 어 사람 많이 있는데 사람 많이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위험해 위험해 물가 위로 가 이 정도 전략이지 그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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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왜왜왜왜 어? 뭐야 뭐야 어어어어 왜니? 와아 야 얘네 얘네 탈출하는데 오오오 표정봐 표정봐 표정 살아있죠 지금 야 포트가 훨씬 빠르네 얘네 나갈 수 있겠는데 가봐 가봐 오 얘네 탈출했다 오 얘네 탈출했어 지금 몇명 남았지 일단은 색크림 하고 엘린지나야스 하고 스타스크림 살아남았네요 어딨니 얘네 뭐하는거지 약간 그거 같지않습니까 아침에 약수택에 운동원 동네 아주머니 같은데 뭐하는거야 왜 달리게 갈라고 얘 아무것도 없는데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일단 일단 포트나한테 떠났기때문에 애들이 탈출할수있는거는 그거밖에 없지않나 자동차밖에 자동차밖에 없지않나 살인마를 죽이는거네 얘는 살인마를 잡으러 가고 있겠죠 지금 새로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세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토미는 살인마를 찾아서 갈거야 오 뭐야 오 잡았다 잡았나 야 야 살인마 죽은거 아니야 지금 야 살인마 죽였어 아 이렇게 토미는 살인마 한방에 죽이는구나 오 야 죽인거 같은데 그럼 이제 안전한거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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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거 아니었어 아니 뭐야 장난해 지금 야 멍청이들아 뭐하는거야 지금 어 뽕새짱이야 지금 아 다시 살아난다구요 아 노래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지 어어 살아났어 야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뭐하는거야 도와줘야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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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어어 좋아 좋아 얘들아 얘들아 도와가 도와가 어어 야 진짜 밥 어어 야 뭐해 뭐해 멍청아 지금 야 안돼 어어 도와줘야지 토미 도와줘야지 어 토미 버리고 가는 우리의 토미 야 저 토미 인성 진짜 야 임마 너 그래도 니 잡힌거지 살려줬는데 어 니가 그러면 되니 안되니 임마 어 도망가는거 뭣어 저거 아 이게 순간이동 스킬이에요 살인마에요 아 살인마 하고싶다 아 토미 사망 우와 우와 뭐야 이게 주목 뭐야 응 뭐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뭐야 이게 아니 아니 토미 헤이 토미 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중부양하고 있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약수터 아주머니 약수터 아주머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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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마 유일한 생존자거에요 이 아줌마가 일단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탈출하거나 아니면은 20분을 버텨야돼 근데 잡힐거 같아요 왠지 느낌이 아니 과연 이 아주머니의 운명을 하면서 카페매로 딱 끊고 싶은데 뭔가 끊는 기능이 없다 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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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왔다 왜 거기 우와 뭐야 저거 우와 야 야 미친 우와 우와 으아아 으어어아 으어어 우와 으어어 으어어 우어 entity 와어어어 그 dump 우아어 아 나 탈출 한번 해봐야되는데 아 나 탈출 한번도 못했어 아 왜 애들이 나만 버리고가지 다음엔 꼭 한번 탈출해봅시다 생존자 걸리면은 아 그래도 제가 보셨죠 여러분들 그 약간 입 딜로 살아남는 그 거래 거래 능력 거래 능력 보셨죠 거래 능력 어 살려줘 살려줘 해서 살아남는 이 엄청난 생존 능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큐 한번 돌려놓고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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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네요 그쵸? 발음이 한국인이야 어 누가 봐도 한국인 봐봐 물어볼까 아유 코리언? 에이 뻥치시네 한국인 발음인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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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코리언? 아닌가? 한국인인데 노 미너데 노 방 터졌나 지금? 아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WPAL님 여기서 약간 계획을 세우면 좋고 요거 나가자 요거 나가고 한번 더 잡자 터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친구들끼리 여덟 막 같이하면 되게 재밌겠다 친구 한 네명 막 껴가지고 팀플레이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하면 꽤 재밌을 것 같은데 막 어떻게 막 보트 고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부품 찾자고 막 이렇게 보이스하면서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게임이야 데바대보단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요게 요즘에 트위치에서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 외국분들이 아까는 배그보다 많던데 배그보다 배틀그라운드보다 이 부금이 뭔가 중독되는 것 같아 이거 아 나 살인마 한번 시켜주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 살인마 한번 시켜주면은 내가 진짜 혼을 담아서 할 수 있는데 한번만 시켜주라 살인자 나 살인자 한번만 할게 제발 나 제이슨 한번만 시켜줘 진짜 광기의 제이슨을 보여줄 수 있다 진짜 광기의 제이슨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거 영화도 있잖아요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제이슨이라는 캐릭이 어떤 영화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아 원래 영화가 먼저라구요 그치그치 어 그럴 것 같았어 좋아 접속 됐네요 인사합시다 헬로우 헬로우 프렌드 어 뭐야 이번에 생존자가 적었는데 이렇게 아 큐가 이렇게 해도 되나 야 이번에 좀 적어 어 여섯명에서 됐다 이게 다 안차도 시작이 되나보네 아 하고나서 들어오는군요 하고나서 하고나서도 들어올 수 있네 그래 친구들이 좀 과묵하네 헤이 보이씨 마이크가 없을 수도 있지 뭐 솔직히 뭐 방송하거나 그러시는 분들 FPS 뭐 하는 분들 아니면 마이크 그렇게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인바이트가 있는거 보니까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네 팀플 할 수 있네요 일단 아무나 초대해볼까 아 스팀친구구나 이거 자 요번에 여섯명에서 합니다 더 빡세게 있는데 탈출 한번 해보고 싶다 으아 이번에 왠지 나 살인마가 아니라 생존자 것 같아 그래 느낌이 이랬어 여기는 약간 연습하는 판으로 생각합시다 어 아 우리 아프로님 감사합니다 큰우원 감사합니다 천원 감사해요 아 그래 나 살인마하고 싶어 아 진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거든 제 성대모사 아시잖아요 살인마 성대모사 그쵸 그쵸 네 여성의 가죽을 벗겨주지 이러면서 잘할 수 있거든 조용히해 조용히해 시끄러워 나 지금 대사치는데 오디 울렸잖아 지금 어 조용히하란 말이야 어 아줌마 오디오 울리잖아 방송을 모르시네 어 기름 보트에도 기름 필요한가 보트에 뭐가 필요하지 가스 야 보트 근처에 있으니까 보트 한번 고쳐볼까 이번에 보트 각이다 어 이번에 저 보트 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나는 저 보트에 올인하겠어 아니야 이거 제이슨이 근처에 오면은 소리가 달라져요 부금이 없어 없어 저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보트 보트 운전 한번 해보고 싶다 어 보트는 두개만 두개만 두면 되네 아 아이치 나이소 이건 뭐지 프로펠라 보트 프로펠라를 구해야되는건가 자동차보다 수리할게 적은데 프로펠라 스타트 아 대신에 약간 시동거는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보네 보트는 시동을 거는것도 보트의 미션중에 하나로 돼있네 자동차보다 어렵나봐 프로펠라를 어디서 구하지 한번도 못봤는데 프로펠라가 있나 프로펠라 일단 방망이 하나 주워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왜 어딘데 어딘데 오 어딘데 오 어딘데 어딘데 오 저게 방금 온소리거든 내 쪽이 아닌가봐 근데 일단 방향 유지해야돼 프로펠라 구해서 나가야돼 프로펠라 다른거 필요없어 프로펠라만 프로펠라 근데 이런집에 프로펠라가 있나 일단 구급스프레이 프로펠라 이거 뭐냐 오케이 지도 지도 얻어주고 서랍에 프로펠라가 있진 않겠지 총 무전기 무전기 저 무전기 폭죽이네 폭죽 이건 이제 땅바닥에 싹 놓으면 어 애가 경직돼요 그 사리마가 고런거고 프로펠라 프로펠라가 뭐 소구해야되지 왠지 집에는 없을거같애 내가 한번도 본적이 없어 프로펠라 집에서 밖에 어디있나 이 게임 아는분들 없어요 프로펠라 어디있나 왠지 고정되는 위치가 있을거같은데 아냐아냐 아주 온거아냐 포트 리페어드 오 고쳐졌네 오 야 포트 수리 됐나본데 야 누구 시동걸고있어 안돼 내 포트야 야 내 포트야 내 포트야 건들지마 야 야 요즘 포트 수리 되서 지금 누구야 야 가지마 혼자 가지마 야야야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내꼴 야 나도 데리고가 내가 반 고쳤어 빨리 가야되 빨리 가야되 타 애들 다 몰리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고 운전 내가 한다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아 비켜! 아줌마! 어떡했다 이거 어떡했다 왜 안타줘 이거 왜 안타줘 아줌마 나 태워줘 어떻게타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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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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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라고 뭐해 달려 달려 쟤 버려 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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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라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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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아줌마 뭐해 달려 그냥 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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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고 뭐해 가 빨리 가 고 고 고 안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타 타 타 타 타 타 시 시 시 왜 안타 왜 안타 왜 안타 이상해 타 뭐야 이거 왜이래 왜 됐다 아우 깜짝이야 빨리 가 왜 안가 얘 빨리 가 얜 왜 못타는거야 이거 몇인승이지 2인승 아니야 이거 3인승인가 의자가 3개인데 지금 지금 얘 지금 못타가지고 안가는거 같은데 아이 멍청이네 야 내가 앞에 타줄게 아 진짜 깻아 깻못이네 깻못 야 일로와봐 내가 여기 타줄게 그래 인마 그렇게 여기 딱 와 올거 같은데 올거 같은데 빨리빨리빨리 이거 3명 못타나 설마 2인승이냐 안되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야 내려봐 잠깐만 이거 왠지 2인승의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 물에서 타야되나 물에서 아닌데 물에서 타는게 아닌데 설마 2인승이겠어 장난하지마 출발하면 가만 안둔다 출발하지마 야 아 나 미친 이런 뭐한 이런 그지같은 야 장난해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이러지마 어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미친 야 괜찮아 자동차 붙여 할수있어 아 개빡치네 저거를 헤엄쳐서는 못가요 어 탈출을 못해 보트가 이제 타고있는 상태에서 나가야지 탈출 조건이고 일단 난 그럼 자동차를 고치는 수 밖에 없어 저 나머지 생존자 두명이 지금 저쪽 왼쪽에 자동차로 가고있거든요 나도 일단 자동차까지 가 와 진짜 날치기 와 와 저거 너무하잖아 내가 다했는데 저 50% 고쳤는데 양보하는게 아니었어 역시 아 저 보트 2인승 2인승이네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세요 와 나이치기를 이렇게 만나 사람이 착하면은 이렇게 손해를 보는거에요 어 아니 나 양보할라 그랬지 아 기분 나쁘네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산산히 짓밟았어 나의 이 좋은 마음을 오 야 방금 집안에 살인마 이었냐 살인만데 방금 저기 살인마 있는데 방금 저기 살인마 있는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살인마야 와 야 차근처에서 배회하네 지금 차근처에서 지금 배회하고 있어 애들이 수여할게 있나 야 야 이거 이거 지키고있으면 답이 없는데 기다려봐 일단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이 뭐가 필요한지 봐야되거든 일단 배터리가 없군 배터리 기름도 없군 고친게 아니잖아 배터리랑 기름 두개 다 없네요 지금 잘 모르는 살인마는 저쪽에 계속있고 아니야 잡히지 않아 나는 살아 남을 것이다 뭐야 뭐야 어 야 뭐야 이거 누가 오 오 쉿 치료해 치료해 오 잠깐만 어그로 야 어그로 어그로 야 이게뭐야 이게뭐야 어그로 어그로 아 잘못썼어 아이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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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광역 어그로 야 뭐야 나 근데 왜 치료가 안됐지 오 아이템 잘못썼어 아 근데 왜 치료가 안되냐 이거 내가 분명히 그거 썼는데 구급스프레이 썼는데 뭔가 아직도 비틀비틀하고 있어요 아 저 차 고쳐야되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계속 간보고 있거든 자동차로 올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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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오나오나 어디지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저기있어 저기 숲틀쪽에 있었거든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일단 나는 버텨야겠다 애들이 올 때까지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할 수 있는게 없어 일단은 버텨 어 뭐야 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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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고란인가 그래서 나한테 일단은 총이 총이 한발 있으니까 버텨 버텨 여기서 자동차를 애들이 고치면 자동차 타고 같이 탈출할 생각만 해 어 버텨 일단 시간 시간 얼마나 됐지 시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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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나이스 좋아 좋아 잘하는군 쟤 지금 배터리 갖고 왔죠 빨리 껴 빨리 껴 오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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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죽 야 쟤 쟤 쟤 쟤 내가 도와줄게 이거 에임이 왜이렇게 빨라 나이스 헐 어허 쟤 죽창마셨어 뭐야 뭐야 총쌌는데 왜 çev generational 오 큰일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좋아 지금이야 빨리 오! 왜왜왜왜왜왜왜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오 큰일났다x2 큰일났다 Y 어 클났어 클났어 어어어어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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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야 뭐하니 뭐하니 나 구해줘야지 구해줘야지 아아 아 때리마 때리마 아아아 에헝 야 너 총 있는데 임마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